정피 형들의 창이 찍어주고 우리는 여기 성우 형 여기 있다가 추거 형 공격이 하나도 안 추는데 저 배우려고요 추거 형 팀 하나만 주세요 추거 형 아니 이게 정량이잖아 술만 썼잖아 그래서 왜 그러는 거야 너무 쩝고 싶네 죄송한데? 아 깨물면 어떡해 아 끓어야지 우리가 지금 유일하게 우리야 고마워 진짜 늦었죠? 아니야 깨무었어 와 진짜 무서운 친구들 와 나 깨무었어 되게 몰아노다 잠깐만 아 깨무었어 아 깨무었어 아 깨무었어 하나 둘 셋 재밌다 야 주세 오세요 뭘 주세하죠? 아빠 모르는 것 같은데 힘든 연계를 하는 건데 기본 아니야? 메소드 연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 진짜 빨리 나와 어? 으이씨 으악 으악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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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둘이 형은 될 것 같은데 둘이 형은 될 것 같은데 둘이 형은 될 것 같은데 저쪽에서 맞추는 것 같은데 둘이 형은 정말 아 감독님 전략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사랑입니다 김 의장님 잘 씁니다 첫 번째 우웅하다 오빠 오빠 나 배웠어 마보 아이고 뭐 뒷건에도 해 아니요 와 와 우리가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약은 하셨나요? 오빠 예약 안해서 닫아줄게 아 왜 저는 일단 아 뭐가 많네 가져왔어요 네 그렇죠 오빠 이런 거 있어 오빠네 이야 멋있다 내꼬 레시피 이게 저의 레시피인데 아 꼭 방문을 한 예정입니다 과연 세라 집에 회장님이 왜 왜 이거 왜 앵글이다 오빠 왜 왜 회장님이 뭐해 세라모 짜란 진모 형한테 저희가 회장님이시고요 은선우입니다 은회장님이시죠 네 은 또 은 또 은 또가 뭔지는 이제 곧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 인터뷰가 할리오피아에 기재됩니다. 여러분 꼭 체크お願いします. 이상 정일우, 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유리입니다. 두 분이 함께 웃으시니까 이렇게 보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네요. 마지막으로 멋진 포즈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선물 세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즈우루 이루리 여러분 안녕. 1일이루 여러분 안녕. 유리한 식탁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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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일우입니다. 시리야. 자고 있네 시리. 6분 이따 알람 울려줘 시리야? 실패해 시리야 6분 이따 알람 울려줘 시리야 아 시리야 안 먹잖아 시리야 자 그냥 조용히 잠깐 아 시끄러 시리야 6분 엄마 아 웃기냐고 와 아 진짜 이게 뭐지? 우리집 콘트가 아니야 좋아 걱정하지마 잘하고 있어 야 이거 역대급이다 야 이거 누가 먹냐 아 자존심 상해 아 진짜 역대급이다 야 아 진짜 짜증난다 이거 유리가 보니까 유리할 때 매력이 있네 요런게 귀엽네 몇 분 남았죠? 유리야 왜? 내가 팁을 하나 줄까? 그냥 내가 모른척 해줄테니까 나가서 빵 사와 뜨스 뜨스 안돼 저기 식당 들어가가지고 아니 빵 너무 잘 되겠어 알람 울렸다 비켓 네 오케이 자 떼어라 갈게요 자 떼어라 갈게요 자 떼어라 갈게요 유리한 식탁을 보니까 요리 실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죠? 아니 처음 말하는 거 같아요 보긴 봤어요? 진짜? 아니 왜냐면은 평소에 줄곧 눌러놨습니다 제가 아 그래요? 평소에 줄곧 저를 너무 많이 무시해가지고 언제? 요리로서 아 오늘 여기서 우리 한번 디스 전화 아니 아니 그냥 여기 사이트 해야죠 안 돼 안 돼 유리한 식탁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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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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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플레이크 한 번만 해 어? 사이트 여기서 봐봐 오빠 안 돼 안 돼 안 돼 사이트 여기서 봐봐 사이트 여기서 봐봐 자 하나 둘 셋 해보쌈 해보쌈 좀 더 아쉬워요 해봐 어떻게 해? 나도 우산길이로 바꿔줘 네 잘 안 돼 잘 안 돼 근데 오빠 로라인트 카드 추네 한 번만 해 한 번만 해 뿌잇뿌잇뿌잇 닭고기 저는 닭고기 닭고기 저는 닭고기 그리고 치킨 토스트 싸 해서 치토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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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왜 웃어 아니요 좋아요 나 이거 지금 근데 거의 한 90% 망하더라고요 초치지마 저는 이렇게 바로 맞춰도 돼? 응? 아니 그렇게 쉬운 걸 해? 아직 공지를 안 했잖아요 아직 공지를 안 했잖아요 지금 스테스토랑이 지금 1등 1등 사람인데 알았어 아 드릴게 미안해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건 유리 씨 못 듣고 있거든요 사실 요리 준비한 게 메뉴가 무조건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화려한 요리 실력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이팅 준비 재료가 뭐 이렇게 많아 아니 또 똑같아요 무슨 시간 동안 재워뒀습니다 뭐 미림이 없으면 초주 아 그것도 반칙 아닌가요? 아 왜요? 미림에다 뭐 지금 미리 재워놓은 건 그러면 반칙인 것 같은데 아니 오빠 양파 왜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놨어 그것도 반칙이지 그래 뿌리부터 다 오빠가 다듬었어야 되지 스팸이 왜 햄이 꺼내져 있어 깡통도 다 따야 되는데 아 잘못됐다니까 이 식당은 완전히 아 지금 잠깐만 평소한 방침이 아니잖아 오빠 아 지금 평소한 찍는 줄 아나 봐 아 진짜 오빠 아 지금 또 승부형이 있어가지고 아 편하게 하지 편하게 아 안 되겠다 아 안 되겠다 어떻게 해 이겨야지 이 식빵을 엄청 좋아하는 식빵이에요 아 지금 시끄러워 오빠 초 치지마 이 당황하지마 이루야 심쇅하게 해 계란은 10개 하고 싶은데 너무 크다 한 번 보여줘 아 안 돼 안 돼 아 예 그냥 보여줘 그건 할 수가 없어 오빠 진취적으로 행동하라 오빠 내 가운이래요 진취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 아 이거 망하면 오늘 망하는 건데 아 해봐 어 오 오 어우 방 서객들이 왔네 오빠 방하면서 내가 맞춰주고 있어 천천히 여유롭게 오 아 시리야 네 솔직히 우리 인간적으로 10분만 더 주세요 응 안 되지 아니 너 빵 탔잖아 아니 유리야 에이 어 응 유리야 누나 해봐 누나 누나 스크림만 더 해요 알아서 스크림만 더 줘 스크림만 더 줘 스크림만 더 줘 저는 이 빵 껍데기는 이 빵 껍데기는 일단 이로 오빠한테 선물할 거예요 맛있게 먹었어요 이따가 오빠가 스크림만 더 맛있게 만들어주는 거 사실 쌈 재료로 꽃을 준비했어 아 진짜 웃기다 이거 아이디어 좋다 예쁘지 쌈 먹었고 오빠 그래 꽃다발 보다 이렇게 꺼내서 먹으면 되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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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생님 우리 선생님 우리 선생님 우리 선생님 우리 선생님 우리 선생님 이 정도 괜찮겠지? 괜찮겠지? 유기야 내가 쪼스하면 잘 돋네 내가 4년간의 훈련으로 쪼스는 잘할 수 있어 화보 주세요 화보 딱 하니까 둘이 엄청 친하구나 보니까 둘이 엄청 친하구나 보니까 저희요? 저희 엄청 친하죠 우리 처음 본 게 언제지? 몰라 그냥 몹쓸 모습들 많이 봤어요 너는 이렇게 틀 안에 있으니까 TV 보는 거 같아 TV 보는 거 같아 진짜 진짜 웃긴 아빠 진간장 좀 주세요 선생님 아! 왜 이래? 아 뭐래? 아 바보 아니야? 됐어 그러면 취사 내가 소주 사온 거 있는데 소주 어디 있지? 그건 상렬 오빠가 하셨어 진짜로? 어 아까 드셨어 그리고 주무신 거야 나 그거 요리할 때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 진짜 드셨다니까 어? 아 진짜로? 아 진짜 아 승리하려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네 너 죽을래? 아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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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아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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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잘했다 아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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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해주려 미안해 너 가기 전에 밥 좀 먹이고 아 진짜? 비행기 타러 가기 전에 추출할 때였어 너무 좋지? 아하핰 음 음 아하핰 맛있어? 야 진짜 고맙고 아하핰 유리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완성할 수 있어 당연하지 그거 진짜 가는 거야? 서운하노? 오케이 어? 나도 좀 더 익고 싶어 하는 생각이야 응 오빠 이렇게 다지는 거 맞지? 어 얇게 스님 이렇게 이쁘게 다 왔습니다 내가 조수 한 명 잘 돋네 그치? 확인할게요 확인 오 오 예쁘다 손이 이래? 빨리 찍어 봐 왜 이렇게 예쁜 거야 카메라에 있는데 너무 예쁘다 빨리 찍어 오빠 빨리 찍어 사라진 지금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소화가 잘 되잖아요. 정희루 님께서 사주셨어요. 신덕뚱. 안녕하세요. 안녕 오빠. 오빠가 나 잡죽 사줬더라. 소화 안 될까 봐. 진짜 고마워. 잡죽. 맛있죠?